기적이 어떤 점이 마음을 울려서 출연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자의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. 이 영화는 제가 시나리오를 받아서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나리오였고요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번 더 읽었는데 또 눈물이 나길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누구나 꿈을 갖고 살 텐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 항상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고 저 또한 그랬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됐고 조금 더 그래서 준경이라는 캐릭터에 제가 마음을 더 내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